폐기물들이 새로운 용도로 다시 태어나는 이곳! 버려진 공병, 폐지, 폐가구 등이 재치있는 아이디어와 감각적인 디자인을 만나 새로운 가치로 탈바꿈 되는 새활용 센터입니다. 폐기물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머슬 같은 일들이 펼쳐지는 것이죠! 화재 현장에서 단연 맹활약하는 소방호스! 하지만 소방호스는 6개월에서 1년이면 해지고 찢어지기 때문에 비교적 수명이 짧은 편입니다. 그러나 이 질기고 튼튼한 재질에 방수까지 겸비한 알짜비기 소재를 쓰레기로 방치하는 것은 완전 스튜피드! 소방호스를 어떤 용도로 새활용할 수 있을까요? 폐소방호스의 결합 금속구가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화분이 되고 빈티지한 느낌의 조명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소방호스의 튼튼한 천은 컵을 감싸는 컵홀더로 실용만점 수납거리로 가방이면 가방, 지갑이면 지갑! 소방호스! 당신! 완전 그레이트! 잇 아이템 인정? 가까이서 보니 책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책에 무슨 마법을 부린 걸까요? 오래돼 버려지는 책을 새롭게 재본하거나 북폴딩 아트라는 예술기법을 접목시켜 헌책의 내지를 오리고 접어 독창적인 조형물로 만드는 작업인데요. 종이라는 특징을 살리면 다양한 입체 작품을 만들 수 있답니다. 폐기물에 관한 문제를 환경교육과 엮어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까? 7가지 모양의 블록을 활용해 버려지는 페트병을 재사용할 수 있는 교육용 블록 완구가 탄생했습니다. 우와! 유리병이... 이건 누가 봐도 작품 아닌가요? 너무 아름답잖아! 유리병을 특수 제작한 가마 속에서 3, 4분간 가열해 원하는 형태로 디자인하는 슬럼핑 기법을 활용한 건데요. 고온에서 흐물흐물해진 유리병에 테크닉이 더해지면 다양한 모양의 공예품을 만들 수 있답니다. 좋아요, 좋아요. 계속 그래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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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이랬으면서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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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요. 얼굴 빨개질 때까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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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굿! 하! 우와! 블루잉! 파이프를 이용해 유리공예의 꽃이라 불리는 블루잉 기법까지 적용하면 톡톡시처럼 이어 이렇게 볼륨감 넘치는 바디를 만들 수도 있죠 임무를 다한 유리병은 이처럼 조명, 시계, 접시 등 전혀 다른 용도로 새활용되어 경제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